Your new home? 이게... 어디 나온 부금이지? 한쓰멀 Your new home...이라는 게 없는데 아니 노래 이름 하나 찾아오는 게 힘들어 임마 돌 쓰고 혼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쓰멀 아저씨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? 그니까 돈을 제대로 써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 어디 어디 웨스트야 빨리빨빨빨빨빨빨 더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이건가? 근데 이거 한쓰멀꺼가 아닌데? 뭐지? But it's by 한스 아 야이씨 아 이걸 봤군요 The Amazing Digital Sucker's Main Theme But it's by 한쓰멀 Epic Virgin 이라고 해서 만일 한쓰멀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? 하는 커버잖아 이 새끼야 아니 최소한 신청을 할 거면 자기가 이 노래에 대해서 알긴 알아야 되는 거 아냐?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양놈 유튜버한테 가가지고 음... Can you play In a Stella by Piano Play Elijah? What? 오케이 In a Stella by 음... Who the fuck is Piano Play Elijah? 해가지고 막 찾아 Anto 음... 뭐지? Do you mean 한쓰멀? No! It's Piano Player Elijah! What the fuck is wrong with you? 하면서 막 다 막 쳐봐 안 나와 근데 알고 보니까 In a Stella by Hans Zimmer Covered by Piano Player Elijah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아니 씨 박거 이게 그러면은 내 노래냐? 인터스텔라가 Piano Player Elijah 거가 되는 거예요? 한쓰멀 아저씨 거잖아 정신 안 차릴래? 저 친구 말만 따라 폰 쓰고 욕먹고 내 노래를 헷갈렸으면 욕하지 않았겠지만 한쓰멀 걸 틀렸기 때문에 욕먹는 거야 알겠어? 그러니까 빨리 한쓰멀 인스타그램에 가가지고 DM으로 I'm so sorry Mr.진멀 치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